도입 거짓말 슈퍽 ㄷㄷ ㄷㄷ 엣 ㄷㄷ ㄹㅍㅁ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미리 준비 등을 안 해낸 거지? 1-2-1 이 가는 곳은 어디든 늑대가 함께 가지 웃다가 비명을 지르고 춤추다가 도망가겠지 이 친구는 여기가 자 그 아 그 가 이 이 이 그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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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미리 준비되게 안 해놓은 거지? 숨을 수 없어 왜 다들 애쓰는지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미리 준비되게 안 해놓은 거지? 쭉 끌어지면 쭉 끌어지면 챔어집 빨라 벨라 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